카레스마 딱히 무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로의 향기가 느껴지고요 저 맡아 너 자 음악이 변r합니다 자 음악이 변r합니다 와 퐁 우우 이 리듬감 보세요. 리듬감 너무 좋아요. 표정 리듬감. 아름답습니다. 이 시각 보십시오. 잘 이 시각 보세요. 아 방이 신났어. 아 방이 신났어. 안 돼? 아 vill아 아 와. 아 으 아 으 으 으 으 . 시작할 때는 한 달의 슬픈 왈츠가 펼쳐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스타킹스 대가 붙어 엉덩이가 덜썩덜썩돼서 대만적 키와 지우석 클럽 됐습니다. 디테일을 출래. 주의한 말로 강렬한 한방이 아니었나. 제가 볼 때 처음엔 저 남자친구가 저 아름다운 아가씨를 너무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서 압도 좋은 여자친구를 막 필리도 하는데 나 박혜민 씨 댓글을 같이 치려고 했어요.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. 어떠셨어요? 아니 저는 처음에 노래 음악이 나오는데 여자친구의 그 눈매가 정말 분위기를 다 압도로 했어요. 그 표정 연계 눈매. 네 표정 연계 있었는데 그때 기분이 뜨셨어요. 샤무 맞 Goo. 예 처음엔 만만한거 마. 마. 마 그래 언제 내기를 하고 싶었어 같은 시간. Urban cole의있는 감정 연기지 않습니까? 감정이 장난 아니었어요. 이 음악에 맞춰선 제가 남자한테 버림받을 그런의. 완전 슬퍼. 눈성이 안 좋아서 그래서 플랜해서 봤지만. 그 표정 한 번 다시 zich revel하고 싶어요? 저 보림받았다. 잠깐만. 잠깐 우리도 봐요. 우리? 우리? 애 nur 자 맞아요. 뭐야. 어머. 어머. 아, 예쁘다. 아이, 사랑해. 때려, 때려. 때려, 때려. 감정 못 잡는다, 뭐. 때려, 때려. 더우 막힌다. 그런데 중간에 리듬이 바뀌면서 그 매혹적인 표정. 아하. 아하. 이 표정이 이제 갑자기 바뀌었어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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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